같이 부르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애청자 여러분도 나른한 오후에 손을 내서 한 번 같이 불러봐요 우리 일풀어 아는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그 시선을 난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일어나 당돌아나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야야야 날 봐요 우리 마음 속히지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서 내라도 못나요 야야야야 말해요 그대 여자가 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가 싶었어요 야야야야gal 애인이 없다는 건 맞죠 혹시 숨겨둔 건 아니겠죠 믿어요 그래 옛말은 행여있다 해도 양벌이시죠 그대는 그게 맘에 들어 역자만을 듯한 그 모습에 사실은 아무에게나 맘 주지 않는 그런 남자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난 흥도란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야야야 날 봐요 우리 마음 숨기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서 내가 더 겁나요 야야야야 말해요 그대 여자가 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애매하우 엘 잘 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